자 안녕하십니까 유앤드민의 시장입니다. 유앤드민의 시장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잘 지목 계신가요? 제가 요즘 공항을 가면 와 한국분들 진짜 많이 나가네 요즘 비행기표가 예전에 한 5개월 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한 1800불 700불 선이고 요즘선 뭐 3000불이라네요 근데 자리가 없대요 하여튼 비행기가 없어서 그런건지 비행기까지 올라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행기도 없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어공주의 성씨가 좀 특이하네 보니까 인어공주의 성씨는 안다다시 안다다시 이해하실래나 좀 올드하다 개그가 자 처음 뉴스 부동산 시장 하락폭이 예상보다 더 크고 앞으로 더 커질 것 코어로직스 보고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예상보다 더 깊으며 가치와 판매량의 더 큰 하락은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냥 맨날 안전빵으로 하는 거야 제가 또 이게 참 애매한데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뉴스를 항상 되게 안전빵으로 때립니다 왜냐면 뉴스에서 크게 지를 수는 없거든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뭐 2028년까지 하락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잘 모르고 또 지들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전빵을 날리는 건데 아무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좀 크게 올 것 같다 근데 뉴스에서는 계속 뭐 10% 뭐 15% 했는데 벌써 10% 떨어졌어 아무튼 코어로직 엔젤 연례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보고서는 2022년 모기지 금리에 따라 부정적인 전망이 상승하는 구매자 시장임을 하게 됐습니다 코어로직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인 켈빈 네비스는 더 엄격한 대출 규제, LTV 비율 규칙, 더 높은 모기지 금리 및 더 많은 목록이 결합되어 판매자로부터 힘의 균형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우리의 전망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우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판매량 감소가 얼마나 심화되고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얘 똑바로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되게 약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판매 활동이 얼마나 약한지는 놀랐습니다 구매자가 시간을 들여 구매를 결정하고 공급업체도 낮은 실업률에 힘입어 긴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뭐 오래 걸리고 지금 판매량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이걸 그냥 좀 너무 폭락농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이제 뉴스를 계속 이제 막 진짜 저도 하루에 뉴스 엄청 많이 보거든요 보다 보면은 삐리박이 와요 근데 좀 저는 2023년을 기점 시작으로 해서 쭉 빠질 것 같다 계속 파실 분들은 지금 팔아야 되고 사실 분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들러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 어쩔 수 없죠 전 세계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걱정이 뭐냐면 집값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산가치가 내가 예를 들어 뭐 5억에 산 데 10억이 됐어 부자가 된 것 같거든 이게 다시 5억으로 간다면 어떤 사람은 좀 허무해지기도 하고 그걸 가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더 뺏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상투에 잡은 사람들 10억에 잡은 사람들은 5억이 날라갑니다 이거는 뭐랄까 미친 거야 짜증나버리는 거야 진짜로 이거는 그래서 제가 누누히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제 이웃을 들은 분들도 있고 들은 분들 중에 뭐 헛소리다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게 점점 현실화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뭐 맞췄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슬픈 마침 하여튼 좀 애매한 상황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고 내년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 방값 요금들을 총리하면 변화하는 운송 행동에 따른 위험이 있습니다 지지자 유류보조금과 대중교통요금의 방값은 내년 4월까지 대부분의 승계액이 없어질 것입니다 3월까지 방값 대중교통요금이 추간장은 대중교통오장에 근시한 적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의 정부 계획은 4월 1일에 끝나면 사람들이 오래된 습관과 혼잡한 도로 돌아가면서 국가의 모드 전환 목표를 향한 진전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100만 명의 유젠대인이 무기한으로 방값 요금 혜택을 받게 되며 정부는 커뮤니티 서비스 토탈 모빌리티 카드 소지자에 대한 보조금이 이제부터 영구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2개월 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유류세 보조와 대중교통 방값이 4월에 끝나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뭔가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조금을 준 다음에 이거 끝나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제 단순히 몇 달 연장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젠드 PM 프라임 미니스터가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지금까지 그냥 깎아주기만 했지 별다르게 생각 안 한 겁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뭐 안 준 것만 못하지만 지금 현재 이거를 몇 개월 연장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이제 기름값은 내년 4월 부터 정상 금액이 되는 거고 버스값도 정상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고 이게 좋아하겠냐고 사람들이 이게 그동안 좀 이거 가지고 뭔가를 좀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점 더 사람들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럭셔리한 대통령의 이제 그 결말이 되는 거예요 뭐 누구도 있지만 약자의 이런 약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어떤 건 자기가 기름값 내고 타질 않을까 모르는 거 아니면 다 모르는 게 뭐 다 하여튼 이런 거 참 애매합니다 하여튼 이런 거 잘 계획을 세서야 되는데 뭐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그냥 일단 해보고 보는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기름을 쓰지만 기름값 낼 수 있겠어 4월 1일부터 쉽지 않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는 건지 하여튼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 36억 달러어치 추가 매각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36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각했다 14일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2일부터 24일 사이에 36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사업 지분 2200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올해 초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에게 4월 28일 이후 테슬라 주식 매도 계획은 더 이상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 440억 달러 트위터를 인수한 후 테슬라에 있는 상당한 양의 자신의 집을 팔아치웠다 트위터 인수는 10월 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직원들에게 회사를 살리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올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율 대비 2.6% 하락한 156.80달러에 마감했고 시가총액은 4,950억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간밤 종가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하락했습니다 냄새가 나죠 하여튼 일론 마스크는 모르겠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건 못되지만 냄새가 좀 난다 하여튼 뭐 뉴스가 많지가 않네요 3개를 제가 하는데 짜 맛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제 벌써 12월이네요 12월 중간이 넘어갔는데 하여튼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저도 또한 또 좋은 뉴스가 나면 또 양질의 뉴스를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언제든지 궁금하신것으로 연락 주시구요 하여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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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